주님의 통치가 모든 예배하는 곳에 임할 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모든 예배하는 곳에 임할 지어다 주님의 마음이 풀어지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들여 고백하는 이 찬양을 주님 받아주시고 흐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박사는 나를 따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은 내 백사는 포기 못하니 나 모든 것 나여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남아저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사랑은 Inspect장 내 맹세 보기 못하니 내 목, 내 아트리 막히니 어길리라 여호와 함께 돌아가자 우릴 돌아서고 그 뒷가시 안 돼 여호와 함께 돌아가자 우릴 넘어져도 이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 함께 돌아가자 우릴 돌아서고 그 뒷가시 안 돼 여호와 함께 돌아가자 우릴 넘어져도 이 사랑 영원하네 이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불에 잠고 자신을 날려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불에 잠고 자신을 날려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불에 잠고 자신을 날려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 함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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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안에 선포합니다 그 어느 곳에 있던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선포합니다 우리 있는 모든 천속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눈을 모든 것을 향하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정결하게 알려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신 주님 모든 것을 이미 주신 그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주님 우리 것들로부터 왔던 모든 것들은 태워주시며 오직 성령의 거룩한 불로 모든 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의 목숨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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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